촬영이 끝났고요? 역시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래간만에 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촬영은 비공개 촬영이라서 아무런 정보를 안 알려줬습니다. 좀 당황스럽긴 하지만 우선 상암동에 다 모여서 인천에 도착해서 촬영을 할 것 같습니다. 근데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촬영할 수 있으면 중간중간 일단 촬영 하겠습니다. 그러면 조심히 이동할게요. 일단은 잘 도착했는데 사람이 없네요. 일단 화장실 급해서 화장실부터 가보겠습니다. 어이가 없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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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이 세일이 누나 계시는 게 그래도 반항이 있는 거 같아요. 주간 질린 거 같아요. 주간 질린 거 같아요. 주간 질린 거 같아요. 고춧가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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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